조직의 조직 조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받아들일 겁니다. 조직의 조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쥐가 최고 다 지고 해결하게 근데 딱 지나니까 해결 못하고 나왔잖아. 다 잘버렸잖아. 다 날리고 다 날리고 이가 딱 됐고 되는구나. 이랬으면 그 바람에 살았더라구요. 조직이 완전히 종인이가 다 조직을 보냈거든. 그 종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받아들일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자르는 방법을 그때 쓴 거에요. 조직을 원하면 니가 최고 못지면 너는 나가야 돼. Jahrhade. 예상에 다 조직을 받아들이는 거에요. 그렇게 통해서 예상에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제가 Elin은 다 날리고 확실하다. 그러— — 다 CRV — — — 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